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작사야 이제? 이제라뇨 아니 여기가 이제 다 작사가 된거야? 여기서 못 나가고 있는데 맙소사 초심이었던 우리가 모두 작사가 됐구만 아직도 계약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난 아닌데 마지막 분은 왜 배경이 껌정이 아니냐구요? 저 이번에 나온 스킨인데 쟤는 약간 배경이 있어요 아래요 이 캐릭터는 백과 이번에 나온 그 온천 애들 스킨이 다 뒤에 배경이 있어요 특별하네 특별하네 이거 제가 이겼네요 아 응 안돼 아 가면남이 아주 건방저다 아 하지만 스킨에서는 다 합격이네요 으 계약 스킨인데 아 돌아버려주세요 사운드 듣게 아 진짜요? 돌아버려주세요 그렇구나 왜요? 그 도로가 필요한게 아니구요? 럴리가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과금 최소 10만원 이상한 사람들걸요? 흠 흠 흠 흠 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네요 뭐라 그러는거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슬픈어로 부르니까 저도 제대로 못들었어 방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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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토 아 뭐 되세요 명칸내 아 아 아 좋았다 더 봐요 싸게 맞았죠 굿 누워 암 이거 뭐 사기고 소비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는데 어떻게 따 이거 버렸네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걸었지 근데 또 이렇게 나온다 알았어요 나쁜 사람 하지만 아무런 사인도 주고 받지 않았네요 올 안 버릴라 그랬잖아요 또 뭐구요 아냐 저투부 버려야 됐어요 그러 5 조회 건방 아씨 이렇게 나오지 폐호 1회 또 것 같다 1.8 버릴라이 옵나 말하면요 5 r 9만 나오거나 7만 나왔겠네 7만 뭐 동돌아를 그냥 바닥에 내다 버렸네 근데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싫어한가 대학이 안 됐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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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리 말을 잘 안 나요 채릭터의 목소리도 없는데 볼인도 목소리가 없다 이 말인가 으 아 와 다음 속하고 떠들고 있었어요 at 고 completamente 바뀌어 있나 봄 박방 끝던 4상의 마료의 25 3 아 또한 세상의 마르소사 과다 응속하고 계열수미 떠들었는데 의사소통이 됐지 안 돼 내 말 했다 시 아니다 진짜 억울해요 나 계열수미 떠들었다 본다 지금 어디 밖에 있습니까 를 집 가는게 아 아 집 가는 길에 아 마작 디스코드 까지 의식을 하십시오 진짜 찐이다 흥남부도 조심하시구요 아 아 행단부 다 없어요 거의 다 왔어요 쟤 진짜 진짜 다 뭐 태아 이만큼 진심 이라는 거지 방송에 맞네 아 자게 마자게 린스 힘이 아니라 c 이 나왔나 보다 까이네 으 보라를 보내줄 때가 왔다 오우 초 단 도라를 아 깜짝이야 그러면 내 토는 없어야 왔는데 없음이 자 또이 또이 조심 뭐 이거 좀 잘하면 보였어 스베드와 살 나의 승리가 어 빨리 누가 어미 8만 또 독초 열렸다 도라로 열려 버렸다 흥미가 눈앞에 보이네요 전 망한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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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소들 아 아 으 시그 미정림 발만 한 번 더 못나는 줄 아 아 아 그럼 예 아니 왜 이러고 있으러 너 아니다 참 뭐 이제 구통되기 얻어 만약 약옷 고통이 양고사 5 5성 내가 다 들고 있었네 2개 나같이 신나다 아라뇨 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 그 진짜 아니예요 arm 에 별루야 나 누구 주세요 2 먹을 수 있었다면 잘 봤을 텐데 와주 투부봐도 없어 아 에 투버 얼마나 맛있는데 순두부나 연둑은 좋아 뭐 망한 거 같아요 으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해요 저 위 오른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 것 아 톰 미래를 걸어 본다 어 미래를 걸어 본 나이는 자폐가 좀 하신거 봐요 5 кра 있는 2 어린 카드를 분석해 보면 좀 뒤에 숫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어 아 내가 버리기 싫어 아 자세야 아 됐을 때 뭐지 아 자폐 아 자폐 두 개가 둥시 나왔나 보다 버렸어 으 에 먹어요 아 뭐 잘하면 내가 무슨 할지도 플래그는 뭐 한거 사람 중마다 1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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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모노 올라가 그 월요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간다 들어가는 중이라로 들어가려고 해가 되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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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다 싸워야 들어간 잘 들어가는 쭉 썰어가는 쯔간 다 쓴 게 아 오케이 아 자 이거 아린다 역시 시간 봤으면 개꿀 아 이거 버려 않는 아 진짜 거지 같네 좋았다 딱 보니까 지금 뭐 몸통이니 뭐니 1 박살 맞죠 지금 으 아 으 아 으 자 우승 다 셔서 쩌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살아 봤다 알태 걸리면 작살 할 수 있어요 2심에 아 안되어 those 좀 뭐 어 왜 이렇게도 앞에 거 피정인 영원히 일이지 못하셨으면 좋겠다 대박 짜리 찰 때 마다 누가 론 때렸음 좋겠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거 보면은 8 통 돌아가 있는 거야 지금 아닌데요 8 통 돌아 버리지 마 아께서 아 아 빠 남발 통이 도라인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8 통 도라에 접도록 까지 들고 있는게 분명하다 아닌데 아 아 아 이거 아니구나 됐죠 이렇게 안나오지 저 와서 뭐 나옵니다 아 이거 숲을 돌아서 하는 건가 아 아 이거 그냥 아 아니지 만수패가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수패가 안나오는데 살 이거 운하기가 한마디를 드리라 빠세 음 어 컨벤이 안하실 것 같은데 아니오 뭐 아 심해 누구야 누가 내 삶만 가져가라 그랬다 지금 미스 4 아 앞에서 박힌 때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리치를 왜 나왔네 이태분 났습니다 아 아 아 너우 설마 마사카 따세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나 하다 로 인수라 6만 뭐야 6만 여기 있다 아 팔 돌아였는데 여기 썼는데 돌아 두기 나 리치 한번 한걸로 2 2만까지 내려갔어 이게 호들갑 떨더니 한번도 못나고 문의 숫자 나오는데 가이소이 당장 은혜 재는 날 뭐 진짜 웃기다 거지 같다 언제나 이번에도 좀 좋긴 하거든요 이제 그만두지 않을 것 그럼 이때 막 울어 갖고 천점만 빨아야지 컨디커로 다시 없게 저희 오른쪽에 계신 분 19 다 벌 일 다 버리고 울 거든 여식을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구요 5 1부 버린다는 얘기는 근데 이 여임이 동으로 군대 울어 갖고 막 울고 빨리 끝날라 그러는 것 같은데 더러운 심본데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님 자기는 또 이제 인칭 날 해라 다만적 이라고 아주 기구 망장해요 우리 영만 걸려라 정말 한번 이펙트 보자 나의 영만 맞아도 3 Parker 현장은 아니고 일단 나는 아니고 하는 사람이 대신 마저 주실 거죠 나도 울어야겠다 아까 우려하면 울려야 겠죠 문소리가 전혀 passive hogy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황이 só 늘 웃기죠 뭐 4명 다 한국인 인데 3명의 아이디가 다 일본 아니면 은 적어 거든요 한 분이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안 대중 마다 단일 대기 언니 뭐야 반일 대기 라고 벌써 아 안될 것 같은데 어이 너무 양아 침대 아 어 나 아 이제 나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애체 무길 랭 아 그럼 약간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통팽과 학폐나 c 에는 말이에요 세동을 아 너무 불안한데 아냐 님한테 있는 것 같아 있다 이거 이거 있네 뭐 으 아 나도 이거 안 버릴 것 같아요 좀 버려주세요 저를 위해 어프란을 뭐야 봉당 님도 단일 대기예요 지금 어 아 예 맞네 하시는 거에요 잘 중개였는데 이게 되네 아 발 내껀데 팩을 먼저 했어야지 빠지 으 사상하고 달라지네부 상관 했거든요 그러면 아 으 아 아 씨 갈비 있는거 야 이거 어 나보고 뜬 하고 300 까진 할 수 있겠는데 아 깜짝이 뭐냐고 으 저희 사진 탈 차 등 채취룰 아니었나요 이렇게 저 사도 항공박하러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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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을지도 방 여러 여러분들한테는 아 아 아 씩 빼야 되니까 뺏어봐요 향임 안나 을 생각 더 여공 만족 만들어주죠 간절하다고 이게 동남 서북 백발 중 11 19 19 19 이수가요 네 게임 돌건 국사 무쌍 인데 하도 안 돼요 버려야 되지 아이씨 잭자 1 2 3 c 또 깸 c 잡혀 버려야 되는데 만패가 필요 없으신가 봐요 3만 법을 맛나거나 말하면 이만 만 넘 몸을 버렸네 아 아 생각나 또 깸 만다 아님 4 4 아 아 아 어 쌓아 으 설마 있지 넌 어 뭐 아 그 정도 주작이었으면 공방 가고 티올랄지 여기서 뭐 으 별론데 으 안되는데 이거 가능성이 없어 볼 볼 등을 해서 나라 하체 뭐야 여기 이상한 것만 해요 아 백발 중 다 버림 아 자체가 뭔가 뭉뚱으로 버리신데 으 아 돼 두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저거 아 진짜 용 나온다 뭐 아 그래서 아 네 정도가 진짜 어 하지만 누구야 이 파이삭 보고 지금 군침 흘리는 놈 누구야 이거 런 을 이정 님 이었다 아 으 아 약간 투게 되고 있는거 아니야 4 통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닌데 로 바닥에 더 버리려 겁니다 데로 아 오지 잘못보셨네 도구를 다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저도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100% 들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꼴찌하게 생겼는데 이거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또 론 때리겠지 이제 아니 하나씩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아니요 남 돌아 들고 있지 남 돌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아셨지? 어? 왜? 어? 뜨모 같았다고 이게? 설마 뜨모 라고? 와 동상국 양 끝나요 아니 뭐야 게임 왜 이럼 아무것도 안 하고 2등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오린나게 생겼는데 아니 아니 삼국이 안 끝나요 주작 게임이야 주작 게임 장아도 이렇게 시작하는 용 없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흠 흠 와 너무 신나고 갓 게임이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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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down 이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암삐던 齐 박 흠 아 뭐 슬 아 아 뭐 칠하고 열렸나 이제 7777777 이게 성통 건가 안되요 울며 산타 아부지 선물 안 줘요 이제 안주더라구요 뭐 알아요 어떻게 또 약 어떻게 고 1이라고 그 넘기세요 뭐야 말이치네 아 이게 뭐야 진짜 완전 미쳤다 으 으 으 lang드 장끝 나요 모드로 4 다꾸는 게 갖고 있지 않는데 야 되지 너무 추바니라 뭐야 괌 으 어 너무 소식 자로 말한데 이걸로 먹으면 진짜 양아치 아칫 3개 없다 가지고 뭐 올 깜짝 하다 아이들 그래서 한수 안준던 에 포에 그래 이거 안정박이 지뢰밤 있지 말자 아 아 아 여기 아치도 안내 지금 아 아 지뢰받은 아 이거 오늘 우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제 에이 설마 설마 아 으 꼭 뭐야 왜 멈춘 낭이 없나 보고 저의 렉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 보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안 맞았다 이렇게 불안하게 게임해야 돼 아 시작부터 아니 이정도는 패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큰 났네 온 펜지 알려드려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이거 쓴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것도 방법 지금 다 폐 망가졌죠 지금 다 아 살겠다고 지금 너무 물엄 아 아 아 아 아 tends 마 Sex 에 튀어나온 18 analogy 아 이거 뭐야 뭔데? 왜? 뭐야? 아니 뭐지? 두부 두 개 들고 있나? 아닌데? 나 물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지금 물려주세요 어 아니네 사랑해 큰일 났네 설마 이거? 돌아 만들면 더 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강하면 강하면 더 세게 맞아요? 왜냐면 도로가 생기잖아요 아 아 뭐야 나 칠 조건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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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돼 하하하하 다 죽어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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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라 그냥 대신 맞아주세요 또 하나 열리는데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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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이렇게 망치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Standing 라고 해 돼 있다 아니 못해 좀 답할 떠 가뭇이 계속 인고 통 받아야 될 뭐야 이게 아 이거 마이오스 때까지 시와래 만점 넣는 사람이 한번 밖에 없어 여기 아 아 뭣은 게임 이렇게 맞아요 사랑하는 사기 같은데 이거 검사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돼요 이거 하기 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맞은 상품 게 아시지 요 아 이거 따도 문제야 넘어간단 말이고 외친 상전에서 이러냐고 아 아 아 내가 이 게임을 끌어 버려야 겠어 갑자기 운다 고 넘겨야 되겠어요 이거 선을 적어 만관으로 아무나 써도 진짜 만 2천 점 짜리로 한 번만 팡 쏘면 경 터지 끝날 텐데 아이성 아 죽으니까 붙잡아 우리 함께 느낌 좀 합시다 우리 나 이거 하고 가야 되는데 아 어디 가요 운다 에서야 되요 하튼 대출 아 고백장을 하시겠다 어차피 어차피 저는 퇴출 다 갈 점수인 걸요 이걸로 차 택도 품절 100 0 만으로 단면 님 쏘지 않는 이상은 못나요 이거 영어 널 단무엔 님 써도 단면 님이 1대 일텐데 5 안드로이드 이건 애플입니다 뭐 그리고 애플레이어 라는 뜻 아 애매모호 허다 뭐 아 으 뭐야 왜요 어느정도 깜짝이야 으 으 어 까리다 이파려야지 말이 없으신 없으신 없어지셨는데 태어만 좀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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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고 누가 대신 좀 아 이런 파는 처음 봐 점수 이렇게 바스러진 판 아 버려 그냥 방송각도 시게 잡힌 4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자 아 으 아유 설마 어 5 따라 버리는 거 봐 으 흥미리십시오 맥믈 감사 이렇게 나오시겠다 하지마 4 4 이렇게 된 이상 아 왜 왜 아 아 이렇게 된 이상 2등이라도 해야 되요 네 암 갑시다 대가 빨리 써 드릴게요 5 아 아 아 얼마 빠지다 말걸 영어 이거 쌈 오세요 아 아 아 색이 한 장돼서 뭐야 여기 만 정도 안되는 사람 있다 아 아 아 아 뭐 내가 빨아서 아까 반복한 아이는 만들어버릴 거야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저 좀 살려주세요 너는 쯔모 한번 리치 한 번밖에 못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보고 이거 모바일 한글 패치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제 먹는다 그래서 모바일 한글 패치 2 불안하고 있어요 이거 들고 갈 거야 왜 버려 6 6 삭 벌어야 되는데 또 으 5 혼 1색 만 7 8 1 아깝게 라이너스 나는 재미있게 나게도 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1 4 아는 눈 주의 으 으 빨리 끝내 빨리 끝나서 2등이라도 해야 돼 아 한 번만 나게 해주세요 으 그런 거 없다 이마리아 죽여 빨리 사이거는 쇼이 2 아이씨 아 그런데 소위는 죽는다 이거 법 안내서 고파 별거 없는데 1 2 5 5 제발 오프 초기 치부 2개 나이 걸렸네 이거 한정판 인데 제가 심심하지 않게 노래 깔아드렸습니다. 우와아! 아니 저분은 지금 80년이 돌렸는데 아직도 노래가 안 나오네. 아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나.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도도도 도와시오! 오오칸산! 이슈지가, 이슈지가 잇다꾸나쥬었다! 뭐 그랬는지 노래에 깔, 깔, 붙여서 안 들림. 뭐, 뭐 어떡해? 뭐, 뭐 히쿠지? 히쿠지가 없어졌다, 히쿠지가 뭐죠? 몰라요. 도시오 밖에 안 나와요. 양이 일본어로 보여요. 아, 얘 그거예요? 얘 빨간망토예요. 빨간망토예요. 론! 오오! 진짜 많이 안 내리고 다니더라고요. 아, 나 저거 했다. 어? 뭐야아! 1,300원! 막 이렇게 안 가면 더 짜증나? 이렇게라도 이기고 싶으셨습니까? 아, 진짜 킹만다. 제가 통이랑 서하나 있으면 됐는데. 아, 이게 만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네. 아, 참! 아, 참! 쏙이 뭔 게임이야, 이게. 꼴찌는 나가보겠습니다. 리치 밖에 안 했어. 오케이, 들어가세요. 꼴찌라서 나간 건 아니고, 여러분들. 저번에 운동하신대요. 또 오세요. 초심해서 작사. 초심 작사 한번 오세요. 꼴등 나갑니다. 여러분, 꼴등이 나가는 거예요. 하하하하. 꼴등빠, 이걸로 승부했고. 아, 뭐야. 뭐야, 작사 아니잖아. 작건 급탁은 아니지. 하하하하. 누구야. 어떻게 급탁했지? 뭐 개쩐다. 빨리 폐적하고 오세요. 하하하하. 급탁 안 돼. 배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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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탁 안 돼. 아, 소프트카이. 배적하고. 근데. 이 남캐라면 괜찮을지도. 안 되게 친밀으로 했습니까? 친밀합니다. 어, 오케이, 레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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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사를 영만 못해붐. 하하하하. 그런걸로 가릴 수 있는 거야? 복림만 해봤다고. 아니, 영만을 안했는데도 작거리간 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닌가. 하하하하. 오늘 국사부수왕 리치 걸었다가 바로 맞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프트카이 원래 닉네임. 잠깐만, 누구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님구나. 아, 생고기님구나. 그 모양이구나. 그 모양이구나. 목소리가 익숙하더라고. 예. 맨 처음에 생, 저희 소프트카이 로 왔다가 미디움으로 갔다가 어느 생가 생고기가 됐습니다. 하하하하. 덕목어 프로 진짜 그랬다가. 저기 조셉이었죠? 조셉. 예, 이게 조셉이에요. 아, 조셉이 김간지지. 아, 봉탁님의 그리던 그 로망의 그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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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맷처럼 저 일단 소리 들어보세요. 미쳤음. 아, 근데 얘가 좀 읽는 게 좀 느끼해요. 졸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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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엄청 해적은 데요 억지 잘 나오고 5%가 말이되 프로듀장 거져 주는 것 아용 프로다 아닌 것 같아요 흥률이 더 높아 아니 어느새 폭 공탕 님보다 친구가 더 흐뭇 친구가 돼 커패 탑 특수 같은 치고 하세요 한 단계로 높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만네 저 시계바닥이 더 같네 아 그러네 아 시계바닥이 아 다르구나 내가 몰랐어 써있는 난 짠 똑같은 것 같은데 대본의 창조를 하고 똑같이 써있어요 아 여러분 리치 주셔 조심해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More cinch 다음 순lined Roman Gallery 9만 3개 있나 봐 omas Auce가 높고 진짜 아플 수 있어요 대 victims가 대신 넘 받아줘요 났어 지던가 아닌 딴나 JaeM을 Lorie pops up 해야죠 opp k 아니 괜찮아 미정님이 조심하라고 허들갑 딱 떠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많다 근데 한번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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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뭐 아니지 않나 보자 하나 둘 셋 으 으 이거 파다 안 되고 어? 저 사람 5통 주변이 있으신가보네요 5통이 들어간 수 있는거 같다 어떻게 졌습니까? 아 애매하다 되게 이거 2개거나 5통이 3개라면 빨빨 그거 말고 다른거 아닐까요? 을 나와주 아 시작됐다 또 아 저 사람 미처 엄청 잘다네 이거 아닐까요? 아니구나 어허 이거야 원 이 달구만 너무 달구만 이런 치토이 각방 보고 있어요 딴거 안보고 어? 깨비 이거 아니죠 아 아 아 이거 아 아닌가 모르겠다 마지막 리치 너무 위험해 오히려 역으로 쏘여 잘못하면 아 그거 주세요 그거 그거 없네 아 이거 누가 가지고 있네 이거 아 이거 가지고 있나 보다 오케이 하지만 난 피했고 난 아니야 아 저도 아닌데 뭐 이건가? 센파이 아 아 아 아 아 거봐 내가 호들갑도면 빨린다 그랬지 아 아 혼자 빨렸어 왜 두개가 안 나오냐고 심지어 3센파이로 혼자 빨린 아 아 아 아 이럴 수가 아 아 으 으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까 두고만 다 처먹네 예 제가 맛있게 잡냐 어 으 으 으 으 으 쳐내 하겠다 이렇게 들고 있어 봤지 별로 두 만에 아까봐 계속 죽게 주는 거 같아요 5 앱 여 가져가세요 어 없나 보세 아 애매하네 괜히 리치 돈만 썼네 이거 어 이거 또 안 썼죠 우리 지금 못한 텐데 뭐라고 했죠 달려받기 멈추장 났어 장하다 왜 나만 돈이 없지 회사다 으 으 노인고 같진 않은데 으 으 우리 혹시 야 야 공탁은 탁 인데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이른바 하시는 분 있나요 아 까마가 버리소 가망 없는 태는 못다 부착 버립시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제 턴이 비벼떠다 이번엔 좀 신중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 애매하네 또 아니 나도 남들만큼 돈 쓴 것 같은데 왜 난 아직도 노래가 없냐 이거 교환받은거에요 50개 주고 이거 받아야겠다 이거에요? 나도 그냥 울어야겠다 그냥 울어야 돼 리치봉 3개잖아 3천점이야 나면 3천점이야 무기식하죠 사람들 나면 3천점 나만 별 볼일 없어 어떡하지 나만 존망이야 이거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찍어 나왔으면 좋겠다 스베드와 사이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맛있겠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안쪽되어 감사합니다 론 완전 붉은거 봐 뭐야 아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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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갖고 있었어요 8만 나한테 하나 있어요 8만 5 8만 8 8 8 8 8 8 8 8 9 9 8 9 9 9 9 10 9 10 9 10 9 9 펄 히힛 허헴 히힛 아 아 이거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어 플래그를 계속 세우니까 계속 쏘이자 저 전파 아무 말도 안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전하게 간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팔만이 너무 안 나왔어요 나 진짜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상한데 게임이? 지금 내패 다 보이죠 지금? 아주 안보여 다 쓴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하다 어 이걸 둔다고 그럼 요거 아 두부 먹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잘 봐서 가능할 수도 하지만 누구 있다 이거 누구 있다 지금 이거 안 드릴라 그랬는데 가져가세요 없네? 발표도 이제 죽었다 아 아 아 아 애매 허다 아 아 보고있나요 작콘 개발자 아 이걸 왜 봐요 그 NATS 이렇게 하다깝신 을 조 이 거 사람들은 돼서 이기게 주세요 이번에 자폐 먹은 사람들이 없나 봐요 지금 동은 끝났고 남도 끝났요 북도 끝도 끝났고 서로 사실 두개 에 모르겠다 없는데 자폐 다 죽은 것 같은데 중 중 아 주무신 다 먹을 것 같으면 앱 있다 주기 딱 으 아 맛있게 드세요 어 없어 어 세상이 인도가 가려야 아다 나 갖고 있었거든요 아다 지금 나왔어 미친 게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이렇게 있었네 빨리 조세 버려 중 없어요 찍라 말할 것 같다 아 안 되고 있어요 1 4 스크벌이 타고 잠깐만요 계산 중인데 아 그렇게 애매하네 아이고 팩 어린거에요 너무 너무 잘 썼잖아 이 간판 누가 이사가 됐더니 내가 머리라 더 더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유카자 무 유국이 아는 위험한데 에레 모르겄다 그거 맞아요 누구 있다 지금 통해 어 안하네 그거 먹으면은 안됩니다 여기 없어져요 오케이 일단 굴을 들고 있구만 기다리고 있던게 그거긴 한데 안 들어와서 막 어 뭐 뭐 그거 아 으 공 겁니다 이거요 그냥 그거 조님이에요 아비 아 아 25,000전 보고 싶다 아 한정 그냥 써버리고 싶다 아 뭐야 그거 아 그거 그거라고 런 아 아 아 아 아 요란이 그 돌아가 낫따 빛 그건 깝 이지만 달았다 오약과 빨아서 또 살다 했구요 나만 쓰인 것 같은데 꼴찌가 아니네 이제 뺏다 쩍 뭐 최종 입니다 아 아 아프다 음 진짜 점수들 응돌 한거 바다 왜 3만점 넘는 만점 넘어야지 3만점은 넘어야죠 누가 지금 2층도 못 올라왔나 지금 아 아 아 이거 자 5 1 1 1 1 2 더 정거 주기하면 되죠 뭐 쉬어 버릴 거야 아 아 거빌 꺼야 아 아 저 물음표 이모티 콩검amon 파워팅 바보가 생겼다니 아 아 아 아 아 어 꼭 사람들이 카구야 그거 나오면은 이모티콘 때문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러던데 영화 살 법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있어야 당연히 100% 그거 쓰면은 알못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그가 다치 생물의 조회커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 이거 주기 싫지만 가져가세요 도로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애매 하다 애매하다 웨이브 상관은 짐 땅 이 사람 작고를 하죠 이 판 끝나면 추방 할 거에요 한자리 들어오고 싶으신 동타 근탁 대기해 뭐 으 그리고 이번 판에 꼴찌 하신 분 안 나가서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작걸 추방 할 거니깐요 thoust 세뱅え 예 저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공작 달려있는 거 봐요 우린 대나문데 어떻게.. 난 두개도 못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또또또로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또또또이가 잘 안되더라구요 또또또이가 은근 괜찮은거 같아요 예.. 아 너무 큰걸 노려서 그런가? 예 큰거 노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나더라구요 무조건 작게 빨리빨리 하는게 좋던데 그냥 미정님 지금 하는거 보니까 공방도 대충 그림이 예상된다 공방은 3등 목표로 해요 다르게.. 리스윙! 수비적으로 해요 수비! 수비적으로 하는게 짱이야 3등만 해도 점수 올라가가지고 난 떨어지던데 왜지? 3등부터 떨어지덜텐데요 3등 목표를 잡으면 2등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거! 그거! 그건 아닌데? 이 판을 내가 끝내주도록 하갔어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민된데? 아 별 수 없다 가자 뭐야? 이거 만미취? 옙 뭐야 저거? 올뽑이 뭐야 저거? 고등어 나 저 고등어 갖고 싶어 생선고등어입니다 버려 이거 좀 이게 뭔데? 이거요? 어디갔어? 맞는거? 어? 안요 버려 어디갔어? 어? 어? 설마 어? 어? 이러면 리치끼리가 더 불하네 맞아요 막 버려줘서 안 돼! 뭐지? 이거 왜 안 버려? 아직 건방지군? 깡! 어? 안 깡. 설마 이거 그냥 템파인 한다고? 그럼 3만점 넘는 사람 없어질지도? 이 썸넛버리기 진짜 잘했고 세상에나. 더 빠르다. 아... 그래도 이때도 2등입니다. 하하하하. 게임이야. 하하하하. 나 아무것도 아래서 좋아. 하하하하. 누가 지금 2연속 꼴등인 거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 나 항상 운동하러 갔죠. 참, 참, 참. 아, 캐릭터 부정 탔어. 부정 탔 돼. 그래서 캐릭터가 요거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레디 하지마. 강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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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 살았다. 작사가 아니라. 살았다. 소화하십니다. 작가. 방금으로 재미있게 볼게요. 오케이. 작사가 아직 다이온다. 뭐야. 냄새. 초심 냄새. 심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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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질 수 없다. 이번엔 이긴다. 진짜. 들어오세요. 여기 없죠. 플레이 백성 들어오세요. 뿌띠백. 같이 치킬 거야. 또 플레그 세우신에. 아유 1등 할 거야. 진짜. 하하하하. 그럼 저는 미정님 1등 못하게 막 울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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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이 아 장 그런건가 보네 아 지금 이정에 쓰시는 그 캐릭터 가요 4 예 옆에 서로 양을 데리고 다녀요 보면은 아우 양이 쪼 야 뭐 허키냐 오고 이런거 으 취를 맞아 캐는데 양 얘기를 하고 있어 컨셉이 그런가 과했다 1 로고 이라면은 먹드 제가 늑대라고 들어보죠 근데 좀 좀 좀 주겠습니다 빨라 하다 해서 이 사람들아 으 아 아니다 이상한 생각은 했어요 아무튼 안 했는데 내가 그런게 아니고 아 우리 암호 폐다 네 스푼 하다 늑대님 늑대님 이런다 고 하다 아치 차로 풀어지고 발을 매해 별로야 되게 태가 이겼을 했어요 거울까요 뻥카 우리 자 폐 작살 났네요 으 됐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 누가 있다 또 돌아버리는 대사는 나츠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두개밖에 안 들어봤지만 뭐야 아기 털 으 으 아 왜 또야 아 저 처음인데 진짜야 아 아 저 뭐야 애플잼이구나 사과잼 님이구나 위치 때문에 단면 님인 줄 알았네 맞죠 나도 위에 있는 사람이 단면 님이었어 아니 갑자기 이걸 아 말 어쩔 수 없다 어 갑자기 온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었고 으 이 사람 통 버리는 거 보니까 일단 뒤통 다 아니고 어 이케 만수패 만수패가 또 위험하네요 만이랑 사기랑 위험하네요 만이랑 사기랑 아 치밀도 4 짜리가 3개 막 이러니까 고인물인데? 몸 안 들기가 힘들더라구요 고였다 고였어 완전 고인물이신데? 몇판 한거야? 고였다 몰라요 거기 나와있는 거 다 산거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2개씩 주는거 치밀도 하트 4개 짜리에서 너무 찔끔찔끔 불러가네 맞아요 그거 나무 이케에서 꼭 찾아보고 먹이세요 아 그니까 그걸 안보고 대충 막 아 좋아하는 그런 어 찾아봐야겠다 저거 신밀도 4대까지 어몽드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복을 좋아합니까? 역시 검색에 생활하듯 음 교복 아니었어 이었어요? 어? 아니였어요 그 너무 아니었음 이에 코스프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랑 돼서 예 그 무슨 모드라 뭐 그냥 다 술잔여서 술잔 마태라 에를 변태로 만드는거에요 도대체 변태라니 턱시도 가면인데 왜 아이 교복 좋아하는 변태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 그것도 맞지 홍인지도 좋아하잖아요 하하하하 변태 맞네 하하하하 아 뭐 버림 아 잘못버림 잘못버림 하하하하하하 어우 만패가 필요없으신가 보다 아니 버렸는데 들어와 버린거 아니 버렸는데 들어와 버린거 아니 버렸는데 들어와 버린거 하하하하 가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짝반짝하고 빨간건 너무너무 버리기싶은데 쓸모가 없네 전 그런거 있지도 않아요 으허헣헣허헣헣허헗헣헣허허헣헣허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헍헣헣헣헣허헣헣 Mex Wedi 연 냠냠 아 또 시작이야 일렀다 냠냠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냠냠 버려라 버려라 뭐야 버려라 누가 2통까지 고민해요 버려라 뭐야 너 설마 1통 가져가나 했네 버려라 어 가져갈걸 버려라 망해버렸고 빨리 제발 봉타님 쏘여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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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쏘여 난 안 쏘여 난 아냐 아 이래 무슨거 아니래 제발 봉타님 쏘여라 제발 나는 아냐 나는 아냐 빨리 뱉어 죽어라 아탈 아마 rooted 까짱 아 까비 9으로 죽어도 còn 죽어라 와 5다 телефон 5 으 으 으 amar 잃어버린 부 Building 으 으 오우 저 버릴 거야 에 때 때 때 주퍼버리겠어 지금 마음껏 즐기시라고 마침 저 틀기고 동몽어스 할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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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 감정을 동무가 안 돼야 4 썰어버릴 거야 한테 이 정림이 이제 토론 한번 울리 공탱이 썰어버리기 이렇게 해는 좋은데 자꾸 이렇게 되지 으 아 함 함 함 함 함 아 지금까지 전적이요 저 뜸 몇뒤 했죠 2 3일 보면 되잖아요 신선점이면은 으 으 으 3번째 인가요 물을 정해보는 데요 이번 판이 3판 짱이에요 다 그런가 어 기록이 바로 방향이 안되는거 아 신선해가 믿지 않아요 있는데 떠 있잖아요 2등 1등 아 그럼 2등이셨까요 2등이 아까 만 3천점으로 이동했죠 아 이들 왔었구나 바꾸나 그럼 저게 날 상대가 했다고 생각했지 이거 옵니다 안삼 번 어린은 아시 돌아가 때가 3삭 도라 이거 먹어서 크게 한번 가봅시다 rc 아 또 정말 어 5 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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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꽤 남아 아니면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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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도 꿀짱은 미정 님팀 아 아 아 아직 뭐 이좋하다 단면 님 점 수만 말았는데 무슨 얘기지 4 4 4 4 5 4 정시 명을 단면 임의 가져가고 담室 라하 전하셨기 때문에 빠따가는 써거든요 아 아사 갖고 있어요 뭐 하다가 권이 아웃 겨우 2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담배 논술 아 아침에 가져갔기 때문에 딱딱 따뜻해서 거듭녀 아 아 차 갖고 있어요 뭐 하다 갈 거니까 오케오케오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으 으 애매해 애매해 아 이번 판 또 자패들 난리 난듯 아 애매해 이걸 좀 해야 돼 야 물 가냐 부르다 근데 그치 애매해 울면 몸 하나 버려야 돼 으 으 으 누가 구만 있다 음 고민한다 슬팔이 꺼나 9 2개 있다 약 보통 7 8 인가보다 야 아 아 아 1만을 고민하신 보면은 이 섬 산아 1만 2개 갖고 있네요 어 어 아 으 또 이 로가 부르기 뼈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아 아 누가 동두 개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 안되는 4 공장님도 초기 될 거겠지 지금 2 아 약 어 예 100 도몸 백발 중은 다 죽었는데 깨가 왜 안 어 있을 법도 한데 동이 다소 좀 딱 보니까 단면 이미 동 들고 있어 말아 마다 없는데 없는데 5 3만 그럼 으 으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얍 아 아 아 런패는 없어 5만도 버리고 7만도 버리고 5 으 인내라 나에게 힘을 줘 굉장히 싸늘 아래요 으 으 5 5 아님 정말 발 발 100배 4 열받아 갖고 있을 거에요 으 으 아 애매한 어 이거 엔진 방이 쎄 우리 한대요 하이 서시오 뭐 도움맨 노래 내 노래가 더 신나는 것 같다 노래 바로 발걸이 뭐야 아이상해 빨리 4 많이 내내 나 점수 그거야 나라 버튼 기다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야 딱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어 아니 분들이 생각하니까 진짜 캠파이 되겠다 3리치 안전패 안전패 이거 나랑 똑같은거 기다려야 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어어 느낌이 나랑 똑같은데 설마 이거 오케이 이제 막걸리는 뭐야 이거 이런것도 있어 4리치되면 그냥 유국되네 4 마이게임 어 다행이다 자석이나 칠쌍 기다리고 계셨네 남설이 조용히 안성형 되져도 사상하기라 칠쌍이 써야 될 것 내가 37 이었나 월라니라니라 아 금 7은 껄리 야 말도 안되 뭐야 나 지금 첫 천 빨리 인거에요 우리 다가가 빨린거 아니 아 즘 나이에 내게 쌓였거든요 4차 거죠 사촌 좀 하나님 만나다시게 되니까 뭐 이런 한 점이 기완되지 그 이번엔 그러면 막을 고이 2년 4천 점 먹는거에요 물 좋아 빡치니까 아 아 아 아 내가 울어야지 뭐 으 아주 못됐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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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 버려라 아고 됐어 없다 돌아야지 물어 5 심초 오사카 죽여 버렸어 왜 고민하죠 이만일 뿐인 듯이 또 누가 눈물이 어 아 아 아 저 리치 봉제 가져가실려고 그냥 빨리 내시는 해정 쑥에 2 2 지금 먹어야 돼 아 아 4천 점이야 마음으로서 4천 들으면은 천점 짜리만 내도 5천 점 이거야 되나 4 5 왕래 보여주고 하는 성색 송순이네 이거 뭐야 아 아 아 야 나도 온다 아 아 5 점을 자 풍장 풍 이라서 이거 사가 참지 뭐 안 돼 4 4 4 4 4 4 4 아 딱 좀 버려 보도 2 셈 5 1 삭 도라를 그냥 버려 불었다 어려 불었다 약간 끄려 너무 화나 뭐든 Harris 그건 또 못 나와 으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왜 안나오냐 버려 그거야 아 아 아 중에 2부 2개 버리셨네 아 가져가 누구야 어 뭐야 3 아 너팔 너무 아니다 아 me 아 더 지금 하지만 이거 하나야 나는 떠 어 그럼 1 이치 벗 어떻게 되지 물치며 어떻게 되는 거야 걸어 나눠져서 가져가 나보다 와 델 원래 날정가 해줘야 되는데 뭐 못 좀 좀 먹었어 우와 동당이 먹어요 아 부인 없네 라고 억을 다 아 아봐야 그럼 없더만 아 여러분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없거든요? 나 언제쯤 먹어볼 수 있죠? 미덕님 혼자 땀 깨 마시는 듯 나 지금 컴퓨터랑 하는 거 같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잖아요 대화하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럼요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요 참 어디가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파 먹어라 인내 또 아이씨 드세요 아니 실컷 넣으라 그래 점수 얼마 안 날 겨 그러면 미리 버려 미리 버려 뭐야 누가 오톡 근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폐 완전 망해 버렸는데 저도요 엄마 아프다 저도 개판 남지금 이러면 읽어버린다 버려야겠다 1만이랑 부터 갖다 버려야 될 듯 하늘이 무너져도 소송할 구멍 있다 했어요 탈삭도 좀 애매하네요 아이씨 그 말로 없어졌다 아 하하하 이게 또 발이 나왔네 그냥 발 들고 썼으면 둘이서 발 안 버리고 계속 들고 썼을 거에요 맞아요 눈치게 입고 발 언제 나오나 그걸로 머리 대기하다가 망해버리고 저 이제 웁니다 경고했어요 왜 울어요 울어요 북새게 생겼어요? 안되는데 울어요 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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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나보다 욱니다 이제 울고 있는데 중 깎고 있겠지 중 중 하나 나한테 있는데 그럼 생이 울고 있나보죠 중을 말도 안돼 그럼 나 이거 못뻔어 어 나한테 하나 있는데 어 뭐지 왜 울었을까 울지 이 사람은 아 왜 울었어요 아 욱니다 저 어 어 일부 일부 잡혀 빼고 가신다는건가 상영 놀러요 상영 안되잖아요 멘트니가 아 아 참고로 상영을 울어도 됩니다 맞아요 상영을 울어도 되는데 아무도 돼요 네 정세상 만두기 가시 돌아가가는가 굿을 버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 아 참아 이거 빨리 버려 어 뭐가 필요하시지 아 절대 안줘버려 어 어 어 사고로 이뤄진게 많은거 같구요 어 빨리 버려 그거야 잘 되었어요 어 아니네 어머놈이가 좋았는데요 아 아이 가져간다길래 아니 뭐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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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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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민하는 그거 문십 그거 마우스 올려놓고 있는 그거다 까비 아니었고 기저님이 내 앞이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론 아멘 빠르게 끊는 다닌 그래도 끊지 않게 으 아 그냥 음 틀어낸 게 너무 쎘다 어머니 서서 아 깜짝 이상하대 짰 써요 상하에게 더욱 아 아 안것 같은데 계속 해 모였다 여기서 크게 막 안 쏘이면 그들은 그냥 이대로 붙인 것 까 아 망했다 니 뭐야 남남 아 머리 썼어야 됐는데 이거 자폐 빨리 버려버려 어떡해 너무 떨려 아 올 걸 5 5 5 실 수했다 나이스 어떻게 실제 딱 아 다들 이거 보고 있나 봐 뭐죠 하고 그겁니까 버려요 아니야 바닥에 하나도 내뱉은 게 없어요 지금 음.. 가도 낫고 있다.. 아니네? 왜 고민하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쏘면 약간 좀 역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쏴 죽어 그냥 1등은 안돼도 2등까진? 뭐야 뭐가 뭐 돌아가고 있나 보다 리치? 리치? 프리테니아 망했다 어? 프리테니아? 프리테니아 찜고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그지보로 나면 이제 대박이다 무서운데? 낼 수가 없겠는데? 와! 프리테니아 프리테니아 바로 다음에 찜고 난다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뭐야? 뭐야? 8판짜리에요 8판짜리 보라도 2개 벗고 적절한 거 적절한 거 저거.. 아.. 미친 게임인가? 인생 한 방 와.. 나러 가겠습니다.. 어.. 뭐하러 가야죠 뭐하러 가야죠? 말이 들죠?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24,000이 뭐야? 배만인가? 어.. 미션이 상처만 남았다.. 대박! 뭐하러 갑니다.. 배란 님, percent 누가 와 воспользえ? ум.. 돌아 돌아 도님 하러 왔어요? 아.. 했다보니까 드 filtank 너흥ço에서 만나요 에 delivered 안되 말이 돼? 오늘 마지막에 저게 배만이 터진다고 24,000점이라고